인간은 영원히 먹는 존재이고 싶어해요.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린 영원히 먹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시체는 우리 부모님의 시체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도 못 먹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한 게 화장 같은 제도입니다. 화장. 그러나 벌레가 사는 곳은 실질적으로 3, 40cm에 국한됩니다. 땅 속 깊이 팝니다. 스키 타임 무덤만 하더라도 위에서 파고 내려가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 속은 벌레가 안 들어갑니다. 의외로. 그리고 초기에 유목국가를 꿈꿨던 국가들에 보면 굉장히 추운 지역에 벌레 없는 곳에다가 묘를 꽤 많이 만듭니다. 남시베리아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도. 기타경등.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장자만큼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먹고만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뭐라고. 왜 신의 노릇을 해요. 왜 여러분 몸뚱아리를 안 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돼지 몇 마리 먹었는데. 한 번쯤은 몸뚱아리는 한 번쯤은 줘야 되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웃긴다라는 걸 유목민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조장입니다. 새들이 먹게. 새들이 먹게. 중앙유라시아의 핵심적인 장래 절차는 조장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아니. 옛날에 국가 이전에도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 몸을 누군가 먹는 걸 싫어했고 내 몸이 부패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제일 빨리 썩는 건 뇌와 내장입니다. 그거 파냅니다. 그리고 미이라 만들자라. 피라미드에 있는 그 미이라의 의지가 뭔지 아세요. 먹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닥에.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싶은 거야. 그 권력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유목민족 전통이잖아. 조장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중앙유라시아 주변의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대표적이고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시죠? 조로아스토교. 조로아스토교도 유라시아 민족들을 지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장폼습을 받아들이면서 조로아스토교에 편입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침묵의 탑이에요. 다크방. 뭐냐면 정확하게 조장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로아스토는 배하교라고 불리죠. 불이랑 이런 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태우면 안 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늘로. 그래서 이 더러운 뼈는, 이 더러운 몸뚱아리는 침묵의 탑이라는 곳에 올려놓고 독수비들이 뜯어먹게 만듭니다. 조장이 왜곡된 거예요. 육체는 들어오니까 짐승들이 처리한다. 하늘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조로아스토교와 초기 인도의 종교와 싸웁니다. 초기 인도는 뭐냐면 화장 전통이 있었거든요. 화장은 하늘을 오염시키는 거잖아. 티벳에서는 조장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조장이 없습니다. 동아시아에 돌아오면서 우리 불교는 뭐로 변했냐면 화장합니다. 다비식을. 자비요? 다른 동물들한테 자비는 어떻게 된 거야? 깔끔하게 음식을 태워버리면 어떡해? 자비요? 티벳 불교는 중앙아시아에 가깝잖아요. 티벳이. 그러니까 조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동아시아로 오니까 정착국가잖아. 깔끔하게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짐승을 아낀다고요? 그런데 깔끔하게 화장을 한다?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고분이 남겠고 뭐가 남겠고 뭐가 문화재가 남아요? 아버지의 뼈도 사라지고 아내의 뼈도 사라지고 남편의 뼈도 사라지고 살도 사라지고 독수리한테 가는 거고 짐승들한테 가고 풀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나서 그들을 다시 먹습니다. 한때는 내가 힘이 세서 먹습니다. 그런데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장이라는 전통이 강한 이유입니다. 장자는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조장을 선택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의 소유유라는 정신에 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착한 이 작은 땅을 집착하지 않기에 모든 땅이 내 땅인 거야. 내 땅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그게 소유유가 가진 핵심적인 정신이고 장자가 큰 이유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자고. 그렇죠? 지배와 복종관계를 싫어하고. 이런 장자야. 장자는 죽을 때까지 초지일간이에요. 사람은 자유로워야 된다.